일찍이 일본의 침봉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전라저도 수군절도사 이순신. 연윤 승전으로 위대에 빠진 조선을 구웠다. 흰의 시와 해상전의 영웅 충공 이순신. 그가 진두지휘했던 한산도 대척과 명량해전이 펼쳐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본다. 유대가 바다에 맹세하니 오룡이 감동하고, 산을에 맹세하니 조목이 안다. 이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다면, 비록 죽을지라도 사양하지 않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